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지난 시간에 등기제도 개념을 들어갔던 것 같고 교재로는 163페이지 부동산 등기 개념 보는데 자 부동산 등기 개념 보다 165페이지 고기를 먼저 볼게요 2절 등기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초 개념 잡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등기소에서 운영하는 법제도가 등기제도인데 그걸 운영하는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첫 번째 등기부 편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를 두고 있다면은 이 등기부라는 장부는 뭐에 대해서 등기부 두고 있냐면은 토지는 한필지 건물은 한 개 건물 단위로 등기부 하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제 하나의 단위가 한필지고 건물 하나의 단위가 한 개인데 그럼 결국 물건 하나마다 등기부 이제 하나를 편성하는 방식을 법률용으로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법률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제목을 갖다 그대로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물적 편성주의란 등기부 하나 편성할 때 물건 하나 단위마다 등기부 하나 편성하는 방식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해주는 물건은 토지일 때는 한필지라고 부르고 건물일 때는 한 개 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결국 여보세요 이 등기부에 등기하는 이 물건이 한필지 토지 한 개 건물이라는 물건은 민법의 법률용으로 구분하면은 동산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되겠죠 그럼 물적 편성주의를 다른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그 교재에는 없어도 그 있구나 그 교재 보시면은 1등기부 기록 편성 방법에 첫 번째 줄에 물적 편성주의 법률용어가 나올 것이고 네 번째 줄에 가면은 1부동산 1등기부 또는 등기기록 이렇게 용어 나오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용어 알아들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 등기부란 장부에 등기부란 장부에 등기라는 걸 이제 하려면은 이 등기라는 걸 하려면 우리나라는 등기는 뭐가 있어야 등기 해주느냐 하면은 신청이 있어야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법률용으로 신청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등기 신청은 우리나라는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라는 법률용어는 직접 등기 사물을 처리하는 관할 등기수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식을 방문 신청 이렇게 부르고 옛날에는 출석 신청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현행법에는 그 출석 신청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직접 들어오고라는 방식을 출석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고 방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로그인해서 등기 신청 전송 자료를 보내는 방식 신청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전자신청 그러면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식을 채택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신청과 두 번째는 인터넷 로그인해서 대법원 등기수에 전송해서 전송 자료를 보내는 방식을 전자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신청하든 전자신청하든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등기수에 보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신청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서면 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그럼 교재에서는 이제 잠깐 보시면은 2번 제목이 이거 하나만 나온 겁니다 이거 이거 서면 신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한다면 우리나라 등기 신청 방식은 이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동신청이라는 법률 용어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법률 용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청 방식 특징이 우리나라 법제도가 취하는 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면 신청 방식 세 번째 공동신청 방식 단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를 이제 단독신청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예외는 법에 규정돼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 법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등기는 등기할 사람을 갖다가 권리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등기해줄 사람을 의무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다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리컬어 공동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신청에서 특징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네 개 다 용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방문신청 전자신청 서면 신청 공동신청 그럼 그 중에 예외를 허용해 주는 건 요 공동신청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절대 예외라는 게 없고 요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갖다 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등기를 갖다가 등기할 건가 말 건가 검토하는 걸 심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현행법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심사할 때는 서류의 적법성 여부만을 갖다 심사하는 걸 형식적 심사 이렇게 불러요 형식적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서면심사 서면조사 이렇게도 용어 사용하고 이건 뭐 요 간단한 용어인데 여러분들 교재 166페이지 보시면 4 제목 등기관이 심사권 해놓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심사주의에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이 형식적 심사주의 다른 나라 등기제도를 묻지를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뭐 실질심사 이런 용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을 취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용어 짚어 나가시면 돼요 형식적 심사 서면신사 서류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심사에서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요 등기라는 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느냐 요거는 이제 민법 186주의 근거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186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득실 변경 이렇게 부르는데 물건의 득실 변경을 일으키려면 뭐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면 결국 등기라는 걸 하여야 물건 변동에 효력이 생기네 그걸 이렇게 용어 쓰면 되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효력 발생 요건 주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갖다가 일으켜서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데 이런 용어 시험에 안 나는데 이게 60년대 70년대 지금 용어인데 이런 걸 갖다 자꾸 쓰고 있는데 형식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잠깐만 참고로 현행법에 이거 안 써요 이거 60년대 70년대 옛날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꾸 법률 용어를 습관들이고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에요 옛날에는 그 근거 없이 뭐 갖다 뺏겨다가 시험을 냈기 때문에 학문에 나오는 용어인지 뭔지 구분 없이 그냥 막 용어를 썼었는데 현행 지금 법은 법률을 근거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법률에 나오는 용어 아닌 용어를 웬만하면 거의 썼다가는 100% 이의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 사용 방식은 거의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 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자 이제 옛날 용어서부터 말씀드릴게 참고로 이런 용어는 이제 안 쓴다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형식주의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토지를 갖다 건물을 갖다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은 매매 자체를 법률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한 의사 표시라는 게 필요하지요 그럼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만 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 이전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입법주의 태도를 강의의 편의상 학문의 편의상 의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주의와 대립되는 용어가 형식주의인데 형식주의는 뭐냐 하면은 매매 자체만으로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될 수가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로 이전됐다는 기록을 국가의 공적장배에 기록 남기는 절차까지 거쳐야 그 절차를 법률용으로 등기라고 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끌어서 형식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대립되는 용어는 이제 뭐라고 용어 사용하는지 의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런 용어 사용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건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 법전에 민법 186조에 뭐라고 되느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형식이 생긴다 이런 용어가 아니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걸 이제 효력 발생 요건주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넘기시면 7 등기의 공신력 나오는데 뭐 자꾸 옛날 용어들 나오는데 시험 추세에서는 지금 난이 또 떨어지는 옛날 추세 문제 유형이에요 지금 이 등기 제도는 자 보시면 이 등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건 등기라는 게 국가의 공적장부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기라는 국가의 공적장부의 기록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해 민법 배우셨죠? 등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민법 기초 얘기들인데 자 등기에 대해서는 민법에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라는 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른 법률용으로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등기의 공신력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법률관계에 대립되는 당사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민법의 입법 시스템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 거래한 사람을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입법 시스템인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게 된다면 누가 보호되고 누가 희생되는지를 갖다 용어를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법 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입법 제도가 그럼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된다면 뭐를 희생하느냐 하면 거래 안전을 해야 한다 거래 안전을 희생한다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돼요 이 정도 용어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번 9번 10번 굳이 여러분들 용어 안 익혀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등기 제도를 지금 익히셨으면 그 다음에 익히셔야 될 게 교재 180페이지로 가보세요 180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등기사항 이건 민법의 주제가 아니라 등기법의 고유한 주제고 등기법에서 반드시 출제했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법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출제했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읽어볼게요 등기사항이라 하면 등기해야 될 물건이 무엇인지 등기할 권리가 무엇인지 등기할 권리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등기사항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민법 등기법 이렇게 구분하는 거 옛날 방식이고 그런 방식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등기를 무엇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느냐 법조문 3조의 제목이 등기사항 이렇게 법조문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할 사항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1 동그라미 1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형광펜 치시고 등기해야 할 물건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변별할 줄 아셔야 되겠고 2번 등기할 권리라는 건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구분할 줄 아셔야겠고 세 번째 권리 변동이 생긴다면 어떤 권리 변동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등기할 사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물건을 등기할 수가 있는지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생긴다면 몇 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세 번째 그 권리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걸 변동이라고 하는데 변동의 모습을 몇 가지로 등기하는지 이 세 가지를 이끌어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플러스 되면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유로 각하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29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했던 주제입니다 교재는 뭐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건 시험에 한 30% 정도밖에 없어요 시험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의 교재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 뒤에 내용이 70% 정도는 이제 뒤에 강론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등기할 사항이 자 이제 기본 베이스만 이 첫 장에서 익혀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첫 번째서부터 이제 반항할게요 첫 번째 등기할 물건은 어떤 물건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할 물건은 두 가지 물건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토지일 때는 일필지 건물일 때는 한 개 건물 이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건물이 아닌 한 동의 건물을 갖다 구분한 건물도 구분 건물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세 가지죠 한 필지 토지 등기할 수 있고 건물 한 개 건물 등기할 수 있고 세 번째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내부 구분된 공간도 등기할 수가 있고 그럼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세 가지로 규정해 놨다는 거 세 가지 용어 알아두시고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 구분 건물 세 가지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해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 등기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하려면 한 개 토지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토지 한 개의 단위를 한 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봐주십시오 토지에 한 개의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절대 소유를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은 토지는 한 필지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를 갖다가 이제 법에서 2번에서 규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토지라 하더라도 공유수면화의 토지나 국유하천 등은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필지 토지라 하더라도 왜 등기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냐면 개인이 절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편 도로법상의 도로나 방조제 같은 공용 제한을 받지만 그 토지의 경우는 사건의 대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죠 가장 기초 문제 기출 문제 냈던 것들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참고사항 나왔는데 참고사항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 하천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한번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규정해 놨는데 하천의 등기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다 일일이 읽으면 좋겠는데 꼭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옆에다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하천의 등기 능력 옆에다가 이렇게 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단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법무사 시험단에 중개사의 기초 시험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하천 등기 능력 하천이라는 토지 자 오라는 건 등기 능력이 있다 단 하천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뭐는 등기해 주는 게 불가능하다 공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의권 등기하는 건 절대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천법에서 그러면 그 용의권에 해당하는 건 뭐 여러분들 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용의권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난다는 거죠 하천법의 토지는 소유권 이전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하면 여기에 배당 떨어지니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 설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 배당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하면 X가 되는 것입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공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의권 설정을 금지시켜 놓고 있는 제한을 하천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18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쪽 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구체적인 등기 예규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넘겨보세요 182페이지로 자 상단에 니은번 건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놨네 그 예시가 뭐 제가 써놓은 것도 아니고 법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온 겁니다 법전의 등기법의 하위 법률이 등기 예규입니다 예규의 규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은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야 다음 건축물은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이야 라고 법전에 직접 등기 예규에 의시해 놓고 있는 것들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해요 A번과 B번을 갖다가 묶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맞추고 안 읽으면 못 맞추는 판단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럼 한쪽만 반항 하죠 등기할 수 없는 것들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 예를 들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장을 읽기 쉬울 거예요 왜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이냐 하면은 지붕과 주벽이 없다고 돼 있잖아 지붕과 주벽이 우리 건물로 등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예벽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로 예를 들어 놓은 거 첫 번째 문장은 읽기 쉽잖아요 뭐나 뭐가 없다고 돼 있냐 지붕도 없고 주벽도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이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있죠 시설물은 건물등기부 보면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건물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부대 설비는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될 거고 지하상가 독립적으로 등기 못 냅니다 통로 그 다음에 자 컨테이너 마찬가지 컨테이너는 이동 가능하니까 고정되어 있어선 정착물이어야지 건물 등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동 가능한 거니까 이거 등기 못하지 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등기 못하는 화해단지 같은 거 연상하시면 되겠죠 금방 철거가 가능한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니까 등기 못할 것이고 주유소 캐노피 마찬가지고 주유소 캐노피 마찬가지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도 임시라는 용어가 힌트죠 잠시 동안 지어놓은 건축물인데 뭐 자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합건물의 등기능력 요쪽에서는 기억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네 자 그러면 그것도 용어 잘 기억할 것 전유부분 등기 끝에다가 O 하시면 돼 전유부분 아파트 출입구 빌라 출입구 열구 들어가서를 전유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공용부분은 끝으로 가서 등기할 수 없다 X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용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자 그러나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전유부분과 독립된 별개의 공용부분으로 그걸 규약상 공용부분 이렇게 불러요 그걸 시험에서 잘 내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뭐는 등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다 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됐구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잠깐 183페이지 보세요 중개사의 문제 등기외규 그대로 출제되니까 왼쪽에 182페이지 등기외규법전을 183페이지 20문제 보시면 그대로 출제하고 있죠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4페이지 자 이제 요쪽은 요쪽 주제네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는 건 등기부에 몇 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냐는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9가지 권리에요 그럼 이 9가지 권리 익혀나가는 거지 뭐 자 이제 볼게요 양가로 1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1. 물건 중 점유권 유치권 질권 제외한 잔재 여러분들이 9가지 권리 익히셔야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5개 나왔네 5개 익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은 아니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환매권, 임차권 그러면 7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등기법 3주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질권 등기하는 권리 질권 8개 담보권 등기인 채권 담보권 9개 그 9가지를 눈으로 익히는 작업 변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로 정해 놨다면 그 9가지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권리를 등기해 달라고 신청이 있는 때는 등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옆에 메모하시면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만 제가 언급해 드리면 질권 났었어요 질권 X 권리 질권에 있어도 질권은 없죠 지금 거기에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구분 임차권 구분 임차권 거의 지금 돌아가면서 출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들이 그 3가지를 돌려서 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출제됐던 거니까 빈출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보다 등기 못하는 권리 그걸 갖다가 이제 메모해 놓으시면 그걸 눈으로 변별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범 주제가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대한 등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등장해요 자 이제 첫 번째 1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 이렇게 나왔네 자 그래놓고 그 핵심 체크로 정리해 돼 있죠 부동산 일부 한필지가 1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30제곱미터를 갖다 일컬어서 부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 꼭 정리 그런데 100제곱미터 한필지 토지의 30제곱미터를 빌려 쓰는 건 가능하겠지 빌려 쓰는 걸 용의권이라고 하니까 용의권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 동그라미 5에 돼 있지 그렇게 익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소유권에 3분의 1을 갖다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를 갖다가 동그라미 5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는 이제 메모하십시오 이걸 법률용어로도 주시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익물건은 소유권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3분의 1 부분을 목적으로 용익물건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X에다가는 또 메모해 두십시오 매년 출제하는데 공유 지분 이렇게 가로 해 놓고 싶어요 X에다가 시험에서 지금 물을 때 토지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건물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물건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권리의 일부 이렇게 나오는데 권리의 일부보다도 이제 밑에 3번 권리의 전부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와 이행을 위한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1번 2번 나올 겁니다 그 밑에 여백에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는 게 이겁니다 공유관계일 때 1인 한 사람의 지분 전원 지분 공유관계일 때 한 사람의 지분만 등기해 달라고 써야 등기해 주는 게 있고 한 사람의 지분만 등기해 달라고 써서는 절대 등기 안 해주고 전원의 지분을 등기해 달라고 서류를 써야 등기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를 했어요 매년 뭐 어김없이 27 26 25 24 매년 지문의 형태로 매년 출제 했는데 자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번째 요쪽 어 요거는 위에 쪽은 이거 밑에 쪽은 음 요거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토지 1인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라는 건 뭔 얘기냐 하면은 그 토지 소유권에 두 사람이 공유로 가등기를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기해서 가등기에 본등기 하지 전원의 지분을 본등기 신청했다가는 등기해 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반드시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전원의 지분을 아니면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그 다음에 자 유증은 그 토지를 갖다가 세 사람이 유증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수중자가 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3분의 지분 유증 받은 지분을 갖다 이전등기 하지 전원의 지분을 갖다 이전등기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증과 가등기와 유증에 대해서는 전원 지분은 절대 등기 할 수가 없고 자기 지분만 등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는 최초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등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 건물 소유자가 둘이 동업해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동업자 1위는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했다가는 절대 등기해 주지 아니하고 전원의 지분을 갖다가 등기 신청해야 등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의 상속분만을 갖다가 1인 지분만 상속분만 등기 신청했다가는 절대 등기 할 수가 없고 전원의 지분을 갖다가 신청해야 등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서 꼭 찍어서 공부하셔도 돼요 출제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걸 안 낸 해는 지문이라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분만 등기해줘야 등기 신청해야 등기 가능한 건 두 가지 가등기와 유증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지 가 유 그 다음에 공유관계면 전원의 지분을 신청서 했어야 등기해 주지 한 사람의 지분만 신청서 했었다가는 절대 등기 안 해주는 거 요거 전원 보상 전원 보상 요거 위에와 밑에를 꼭 구분 작업해 주세요 시험에 꼭 날 거니까 날 거 같아요가 아니라 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 자 이제 세 번째 186페이지 등기할 권리 변동 있네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은 지금 요거죠 등기부에 등기할 권리 변동은 몇 가지냐면 요거는 여섯 가지에요 등기할 수 있는 변동은 자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권리 변동을 보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시키는 권리 변동을 설정 토지건물 권리 주체 바꾸는 권리 변동을 이전 그 다음에 토지건물에 등기 일부하자 시정하는 게 변경 그 다음에 토지건물 재산권의 양도건능 제한하는 거 처분 제한 그 다음에 토지건물의 재산권 없어진 거 소멸 권리 변동은 총 여섯 가지로 등기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여섯 가지 법률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등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것을 갖다가 등기하러 가는 겁니다 집 지으면은 집주인이 처음 등기하러 가는 게 보존 등기 치는 거 세입자를 받았거나 또는 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앞으로 돈 빌려준 채권자 앞으로 담보 등기 치러 가는 게 설정 등기 하러 가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건물 재산권 명의 바꾸러 가는 게 이전 등기 하러 가는 거 토지건물의 재산권 일부하자 시정하러 가는 게 변경하러 가는 거 토지건물 소유권 소유권위의 재산권 양도 제한하는 걸 처분 제한하러 가는 거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권 소멸 사실 등기 하러 가는 거 총 여섯 가지 권리 변동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교재 이제 넘겨 보시면 187페이지 이제 하단에 양가로 실체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이라는 용어 나오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과 등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는 등기 하여야 하는 것과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이라는 법률 용어는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과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 법조문이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가 규정돼 있고 민법 186조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민법 187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법률 용어는 요걸 그대로 바꾸면 돼요 민법상 등기는 뭐에 대해서 등기해야 된다? 186조의 적용을 받으면 등기하여야 된다 되는 것이고 187조의 적용을 받으면 등기 안해도 된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186조는 뭐라고 규정돼 있느냐 하면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등 실변경 이렇게 규정돼 있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등 실변경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그러면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뭐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법상으로는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하여야 되는 것이고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예외 있죠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여야 물건을 취득하는 예외 사유가 이거잖아요 점유 취득시효는 민법 245조에 타혜인은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은 취득 등기하여야 취득 등기하여야 취득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취득하니까 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하여야 되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인데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여야 취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예외에 해당하는 게 이거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이쪽에서 읽히셨으면은 시험에서는 이거하고 O인거와 X인거를 변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낼 겁니다 등기법에서 말고 민법 시험에서 뭐 작년에도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고 민법에서 주는 기초 주는 껌 같은 문제로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가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O인지 X인지 변별하는 것 자 그러면 이쪽을 변별하면 되죠 이쪽은 다 법률 행위면 되니까 단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딱 하나 먼저 이것서부터 읽히시고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이쪽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사유들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있는 사유가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정리해 놨느냐 192페이지 정리해 놨네요 192페이지 보시면은 물건변동 시기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첫 번째 상속 등기 X 안에도 취득하지 언제 취득하느냐 상속 개시된 때가 피상속인 사망시 얘기하는 거지 뭐 자 두 번째 공용징수는 언제 취득하느냐 하면 수용된 때 그 다음에 형성 판결 판결 확정된 때 거기선 형성을 주의하셔야 돼 동그래미 그럼 옆에다 옆에겠다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이렇게 쓰셔야지 민법시험 문제에서 단골 문제지 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을 일으키는데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물건변동 그 다음에 경매는 대금 다 낸 때 점유시효 취득은 이리로 가잖아 점유시효 취득은 여기가 아니야 뭐해야 등기하여야 취득하는 사이 자 이제 그 정리하시면 끝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등기할상이라는 주제 이제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주제가 뭘 보셔야 되느냐 등기에 대해서 보셔야 돼 등기 자 이 등기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먼저 이 등기를 갖다가 분류 작업 할 줄 아셔야 돼 그게 등기의 종류예요 등기름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그거 분류하는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등기라는 걸 갖다가 하면은 어떤 효력을 법에서 인정하는데 그게 등기의 효력이라는 주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라는 걸 하면은 이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지 그게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 다 민법에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더 많이 출제 등기의 종류 파트는 이제 등기법의 순사 문제인데 등기의 효력과 등기의 유효 요건은 민법의 주제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지에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등기 종류서부터 볼게 자 요거는 어디를 봐주시냐면은 교재 여러분들 음 음 171페이지 171페이지 이제 보시면 등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등기의 종류를 거우에다가 이제 전체를 분류해 놨죠 네 가지 방식으로 보통 편제를 하는데 첫 번째 대상에 따른 종류 두 번째 등기의 내용에 따른 종류 세 번째 방법에 따른 종류 네 번째 효력에 따른 종류 이렇게 놨습니다 그 중에서 자 이제 먼저 등기 방법 형식에 따른 종류 별표 그 다음에 등기 내용에 따른 종류 별표 자 이제 첫 번째 등기 대상에 따른 종류 등기를 무엇을 등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권리를 등기하는 거와 권리의 객체를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의 객체를 부동산 표시라고 하고 권리의 주체를 소유권 전세권자가 누구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저당권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의 주체를 공시하는 등기를 갖다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권리의 객체는 어디에다 등기하느냐 하면 표제부에다 등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등기를 걸어서 표제부 등기 이렇게 부르고 그 토지 건물에 소유권자가 누구야 전세권자가 누구야 그걸 공시하는 대상을 권리 등기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은 갚구했다 등기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했다 등기하죠 그걸 갚구등기 을구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 한번 봐보면 교재 등기부 기록례를 한번 봐보죠 등기부 기록례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뒤에 보시면 216페이지 216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기부에 첫 번째 표제부 찾으셔야죠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끌어서 표제부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가 어디인지를 갔다 거기에다 등기해놨다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72에 5번지 땅을 등기한 거네 이렇게 읽어나가죠 그러면 그걸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고 부르냐면 대상에 따라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이렇게 법률용을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삼동 172번지 땅 172에 5번지 땅에 소유권자가 누구야 전세권자가 누구야 저당권자가 누구야 그걸 등기해놓은 걸 권리의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 등기해놨냐면 갑구라는 데하고 을구라는 데에다 등기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구에 먼저 보죠 갑구에 가로해놓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일컬어 권리의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원인난 보면 매매 소유자 이은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놓은 겁니다 소유자 이은이다라는 사항을 등기해놓은 겁니다 그걸로 권리의 등기 이렇게 부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이은이 씨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등기해놓은 걸 권리의 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라는 데에다 등기해놨습니다 을구 볼까요 우측에 217페이지 근저당 설정 채무자 이은이시고 채권채고액 7200만원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이네 그러면 이 토지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또 근저당이라는 권리가 또 등기가 돼 있네 그러면 소유권과 등기되어 있고 근저당권도 등기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 근저당권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 갑구와 을구에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분류를 갖다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건 표제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와 을구의 등기분류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보시고 원위치로 와보시면은 17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첫 번째는 이제 가벼운 주제였고 시험관은 그렇게 상관이 없고 두 번째 주제가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거기서 빠져 있어요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이렇게 나가죠 자 먼저 제일 큰 게 빠져 있으니까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등기내용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갑니다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그리고 말소등기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입등기라는 법률용어는 뭐냐면은 토지건물에 새로운 사실을 갖다가 등기하는 걸 기입등기를 개부릅니다 기록할 기자에 들입자입니다 땅의 건물에 새로운 사실 발생해서 새로운 발생한 사실을 갖다가 등기하는 내용을 기입한다 이렇게 부르면 기입, 처음 생긴 사실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입등기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라는 게 있고 설정등기라는 게 있고 이전등기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해요 자 이제 해볼게요 뭐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집주인이 자기 집을 건축했어 그럼 자신 앞으로 건물 건축했으니까 소유권 생겼죠 그러면 소유권 처음 생긴 사실을 집주인이 처음 등기하는 기입등기를 갖다 일컬어서 기입등기 중 무슨 등기라 보존등기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어요 그러면 종전에 세입자 들이기 전에는 전세권 없었죠 그럼 세입자를 들게 되면 건물에 전세권이라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처음 새로 생기잖아요 소유권 외의 권리 창설한 사실을 기입등기를 기입등기 중에 무슨 등기라고 부르냐 설정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등기된 소유권과 설정등기된 전세권이 권리 주체가 새로 바뀔 수가 있죠 권리 주체 변경 사실을 새로 기입하는 걸 법률용으로 이전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을 갖다가 등기하는 걸 법률용으로 내용에 따라 무슨 등기라 한다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기입등기 세 가지 있음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자 두번째 경정 변경 말소등기는 자 요거는 자 이거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사실 등기하는게 아니라 등기의 기록에 하자가 있다는 거지 등기 기록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 있는 기록을 갖다 그대로 냅둬서는 안되고 고치는 내용의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실 올리는게 기입등기라면 경정 변경 말소라는 등기는 고치는 내용의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의 범위에 따라서 일부 하자냐 전부 하자냐 이렇게 갑니다 등기의 전부가 하자일 때는 말소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칩니다 등기의 일부 하자일 때는 일부 하자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원시적 일부 하자일 때는 후발적 일부 하자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원시적 일부 하자일 때는 경정 등기라는 이름으로 후발적 일부 하자일 때는 변경 등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로노키로도 시험에 독립적으로도 출제를 했었고 개별 지문 뿐만 아니라 가로노키 문제로도 시험에 출제를 자주 하는 파트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등기하는 걸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반해서 종전등기의 하자가 있으면 종전등기의 하자를 고치는 내용의 등기 하자 있으면 고쳐야지 뭐 고치는 내용의 등기를 세 가지 이름으로 고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정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칠 수도 있고 변경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칠 수도 있고 말소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칠 수도 있고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이제 연습 집주인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집 지었으면 소유권 처음 새로 생긴 사실을 기입하러 가야죠 그걸 이끌어서 기입등기 중에서 무슨 등기? 보존등기 보존등기 했죠 보존등기 했는데 어이 집주인 아닌 놈이 보존등기를 해놨네 그러면 보존등기가 지금 일부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가 잘못되어 있어 전부 잘못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잘 야 내가 지은 건물을 왜 내 건물을 니가 보존등기 해놔 소유권 보존등기 전부 잘못되어 있는 걸 고치는 내용의 등기 하죠 전부를 고칠 때는 어떤 이름으로 보존등기 말수해 이렇게 요구해야 되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동업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동업자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여행 간 사이에 제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보존등기는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일부가 잘못된 거야 일부가 잘못됐잖아 왜 보존등기 제 명의로 했으면 그거 보존등기 제 집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다 제 집이 아니잖아 반은 여러분 거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야 그거 동업해가지고 지은 집인데 왜 니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 올려놔 일부 지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했지 그게 무슨 등기 후발이 아니잖아 경정이야 경정 경정 처음부터 둘이 동업해가지고 집 지었잖아 저하고 그러면 동업해가지고 집 지었으면 공유 지분 2분의 1 2분의 1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 할 때 여러분들이 보존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서류 위주해가지고 제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 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제 단독 명의로 등기 됐으면 그게 등기 되고 나서 잘못된 거야 공유 지분으로 등기해야 될 보존등기가 단독 명의로 등기 했으면 등기 할 때부터 잘못 등기 된 거야 등기 할 때부터 원시적이잖아 전부 잘못된 거야 반은 제 거 맞아 반은 제 거 맞는데 다 제 소유권이 아니라 반이 여러분 건데 다 제 거라고 보존등기 했으면 일부만 잘못됐잖아 그러면 원시일부가 돼야 되니까 경정으로 가야지 변경으로 가면 안 되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났었습니다 사례로도 많이 났었고 이렇게 감을 잡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 기입하는 거 세 가지 종전등기 하자 고치는 거 세 가지 그러면 종전등기 하자 고치는 건 일부 하자 고치면 일부 원시일 때는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후발일 때는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등기의 전부가 잘못되면 말소라는 이름으로 보존등기 갖고 했으니까 설정등기 갖고 해볼까 건물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등기 해달라고 요구하죠 건물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시키려고 하는 걸 무슨 등기냐 기입등기 중 설정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등기 했죠 자 했는데 전세계약서에 전세금이 1억 5천 이었는데 1억 1억 5천 이었는데 1500으로 전세금액이 등기된 겁니다 일부 전부 일부지 등기 하고 나서 등기 할 때부터 할 때부터 왜 그러냐면 그러면 무슨 등기의 대상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쳤잖아 등기배 1억 5천을 갖다가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써야되는데 등기관이 잘못해갖고 임미 계약 빵 동그라미 하나를 안 써준 거예요 그러면 전세등기가 설정등기가 전부 잘못됐어요 일부 잘못됐어요 일부 잘못됐잖아 그러면 등기 할 때부터 전세금액이 계약서 1억 5천 대로 등기부에 설정등기의 기록이 올라가야 되는데 동그라미 빵 하나가 빠져버렸죠 그러면 원시일부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바꾸러 가는게 전세권 경정등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전세권 1억 5천으로 등기되고 나서 등기되고 나서 전세금액을 갖다가 물가에 증감변동이 있으면 10% 범위 내에서 증액 감액 요구할 수 있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라는 거 들어 보셨죠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안 들어 봤다 끝 그만 자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물가 증감변동이 있으면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에요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면 그대로 증액되는 효력이 발생해 자 형성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금을 갖다가 1억 1,500 1억 5천에서 1,500을 갖다가 증액을 요구했죠 물가가 올라서 그럼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하면 1억 6,500으로 바뀐 거잖아 그런데 등기부에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후발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기록을 증액 청구권을 집주인이 요구해서 1억 6,500으로 밖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경정이라 한다 변경이라 한다 변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세기관이 만료하면 말수지 뭐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전세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설정 등기가 됐으면 말수지 뭐 전부 잘못되었으니까 그러면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 경정이냐 변경이냐 말수냐가 시험에서는 자유자제롭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물어보면 정말 많이 물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개별 지문으로도 매년 출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말수회복은 등기 불법 말수된 것 불법 말수된 등기를 갖다가 살리는 것을 갖다가 말수회복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자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자 이거는 어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을 건물을 갖다 등기해 놨는데 땅이 물리적으로 없어졌거나 건물이 화재로 전소가 돼서 물리적으로 없어졌거나 건물이 장마가 져서 무너져서 건물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때 등기소에 땅 건물 없어졌으니까 땅 주인이 등기소에 가서 내 땅 사망 신고하러 건물 주인이 내 건물 갖고 있었는데 건물이 물리적으로 화재가 나서 내 갖고 있던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내 건물 사망 신고해 달라는 등기를 갖다 일컬어서 멸실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멸실등기는 말수등기는 등기에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 할 때 말수등기 하는 거지만 멸실등기는 그 전부 앞에 이게 나와야 돼 등기가 나오면 안 돼요 현지의 땅이나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야 멸실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를 갖다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하셨으면 다음 분류가 방법에 따른 분류죠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 이것도 매년 출제를 하는데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는 주등기 부기등기는 무슨 얘기냐 볼게요 오케이 174페이지 보실래? 자 상단에 자 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가로노키 해보세요 내용에 따른 분류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차고유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의 일부와 실체관계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그러면 앞에 단어 원시 보유시였어야지 일부 보유시였어야지 두 개 단어 나왔어요 원시 일부 나오면은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시 일부 나오면 경정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일부만을 보정하는 후발 나왔어요 그리고 일부도 나왔네 후발 일부 두 개 단어가 나오면은 두 번째 가로는 변경 집어넣어야지 한편 일단 유학에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등기의 전부래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됐때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면은 말소 세 번째 가로는 말소가 들어가야겠네 네 번째 건물의 일부가 건물의 일부 건물은 부동산이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하면은 무슨 등기의 대상인데 멸실 등기의 대상인데 근데 네 번째 가로는 부동산 일부가 이 자리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들어갔대 부동산 그러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멸실한 때는 멸실 등기 대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건물이 전부가 무너져야 멸실 등기 할 수 있다며 일부가 무너졌을 땐 그러면 일부가 무너지면 뭐의 대상으로 가느냐 일부 나가 있는 데를 찾아보면 되지 여기 있잖아 등기 해놓고 일부가 무너졌으니까 원시로 갈 거야 후발로 갈 거야 후발로 가야 되잖아 그럼 마지막 가로에는 일부가야죠 변경등기라는 용어로 가야죠 변경등기라는 용어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됐구요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등기하고 부기등기인데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 오른쪽에 175페이지 하단에 등기 기록리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갚구 나와있지요 가 거기에 순위번호 빨리 찾아서 형광펜 쳐보세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라는 한글을 찾으셨으면 그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순위번호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순위번호에 번호 1번이 부여되어 있죠 자 두번째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에는 순위번호에 1-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순위번호에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놓은 걸 주등기 독립 주자 써서 주등기 이렇게 용어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칸에 순위번호에는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는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가 순위번호가 안 배겨지고 1-1번으로 순위번호가 붙어있는데 그러면 자 그걸 독립을 걸어서 부기라고 쓰는 겁니다 부기 그럼 읽을 줄 아셔야죠 보존등기는 방법 형식에 따라 무슨 등기 주등기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 이렇게 읽으면 되는거죠 그러면 부기등기로 등기한 때는 그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 보세요 하면은 1번 보존등기의 김상만씨의 주소를 고치는 등기야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배웠잖아 변경등기는 어떨 때 용어 쓴다 1부 후발 그럼 소유권보존등기 등기 됐잖아 그럼 소유권보존등기 전부가 소유권보존등기 일부가 1번 안에 소유권보존등기 일부가 그러면 소유권보존등기 안에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사항이 등기하고 나서 김상만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갖고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걸 고치는 걸 갖다 1부 후발이니까 두 번째 간에 변경이라는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변경등기는 누구의 주소를 고친다를 명시해서 순위번호를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등기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번이라는 건 1번 소유자의 주소 고쳐요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 종전등기와 연장 형식의 등기라는 걸 표시하거나 종전등기와 관련 있는 등기를 표시할 때 부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는 그 부기등기하는 사유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1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6페이지에 자 보시면 고기도 기록을 한번 보고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죠 전세권자 직접 보죠 긴갑돌림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전세권 서당 설정 근저당 설정은 2번으로 돼 있어요 1-1번으로 돼 있어요 그게 부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밑 위에 이제 상단에 서술해 놓은 거 기역번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등기는 뭐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등기로 행한다 그런데 니은번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등기는 뭐로 행한다 부기등기로 행한다 지금 그걸 해 놓은 겁니다 권리질권 설정 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그 정도들 그 다음에 디귿번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느냐 여부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는 을구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가압류 가처분 처문제한등기는 무엇을 처분제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기역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을 주등기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한다 꼭 형광펜 쳐 주셔야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거기에 예를 들어놨네 전세권 가처분 환매권 가압류 가등기 가압류 할 때는 반드시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요정도 자 됐구요 어 그러면 원위치로 오시면 등기 171페이지 보시면 원위치박스에서 대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까지 했고 효력에 따른 분류는 뭐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별도로 등기 효력이라는 숙제를 들어갈 거니까 요거 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잠깐 쉬죠 네